3등 낙자임 다 나오는데 워낙 딜레이를 많이 시켜줘가지고 지금 또 여기 아르베로아도 얘도 또 딜레이시켜주고 있어서 적어도 코디움 못해도 7등각 최소 7등은 나오겠는데 워낙 지금 딜레이가 잘 돼가지고 얘는 투스탑 가야 될 것 같아요 얘는 투스탑 해야 돼요 최소 7등 8등정도 보호가거든 3등보호가 아니냐 8등보호가 아니냐 8등 제가 패스에 좀 떨어지긴 떨어져요 8등보호가 최소 8등이거든요 따라 붙으면 최소 8등이고 못따라 붙으면 이거 어디에서 종료나 페이스가 무조건 압찬을 따라 붙어야 돼 그렇게만 해주면 한 번 더 피트해서 같이 파이팅하는 위주가 되니까 뭐야 이거 또 맨듣나마니 17바퀴? 16바퀴? 하.. 진짜 미친다 미친다 하.. 이제 얘가 당했어 진짜 가지가지 한다 안주가 안돼요 얘는 끊어쳐야돼 어차피씨 어 3등인데? 3등 3등 근데 지금 얘는 어차피 한 번 더 피트할 것 같고 문제는 얘는 버틸 것 같거든요 1등은 포기해야되고 나머지는 다 피트할 것 같애 나이징겔 빼고 나이징겔 구스 빼고는 다 피트할 것 같으니까 나쁜 선택은 아니었던 것 같다 11킥 어 따라간대 따라가 49조트에 나오면서 기차가 47초로 드레이 드레이 퓨리가 엄청 따라오고 있는데 47초 46초 쟤네도 어떻게 할 수 없네 제재가 안된다 오늘 추월 시도하면서 타이어를 시키는 그런 밖에 없겠네 미친듯이 따라오네 산타는 클린 해야죠 한 번 더 피트해야되는데 문제는 얘도 한 번 더 피트를 해야된다는 겁니다 문제가 물류가 부족했기 때문에 클린한데 48조 밖에 안나오잖아 그게 크죠 클린하면 47초 6초까지 나와줘야 이게 클린하다고 볼 수 있는데 4등이네 쟤는 이제 못 잡는다. 윤희 진짜 빠르다. 티새도 빠르는데 아까. 47초 때. 이거 57초였어. 이분도 피치네요. 맞춰서 피스를 하느냐 한 바퀴 더 가느던데 내가 봤을 때 이거는 한 바퀴 더 가야 하는 게 맞는 것 같다. 타이어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. 그리고 추월도 당했고. 윤희 차이가. 3초씩 차이나 3초씩. 미칠 것 같애. 다음 내 비트입니다. 다음 내 비트. 이번 내 말고 다음 내. 이번 내 비트. 와가지고 타일 갔네 미친 아니 PUSH 해 PUSH 해 PUNH 상관없어 Ven 어 X 2 11등 트래픽시 연료를 조정합시다 6렙이 6렙 남은거니까 피트하면 이 정도면 7.9렙 8렙 이 정도면 충분하겠다 디아지 발데스 와 발데스 9등이네 6등 부스가 피트를 하면 5등이고 아 얘는 리아오는 겁나 앞에가 있어가지고 이거는 무릴거 별로 아 어디씨 우리 너무 느리다 아직 성장이 더 많이 필요하다 이제 6등 엄청 굳혀야된다 6등은 산타는 망했어요 이번에 위에서 뒤에서 올라오지 못하네 차라리 얘한테 세컨드 라이브한테 장비 몰빵해줄걸 얘한테 좀 더 가능성이 있는데 업데이트를 진짜 아예 안해서 그런가 조금이라도 해줄걸 그랬나 조금이라도 해줄걸 그랬나 조금 더 돈을 써서 와 제탈제팀 못잡겠는데 참 1억 얼마지 25 우리 24 1점밖에 못잡는데 큰일났네 시즌 8등 어려운가 시즌 8등 뭐야 피 탄거 아냐 타이어 안갈았나 타이어 간거 아니였어요 타이어 왜 얘 왜왜왜왜 타이어 뭐했냐 너 산타이어 너한테 뭐했냐 타이어 왜 저래됐지 야 타이어만 갈아봐 도대체 뭐한거 뭐한거지 타이어 왜이래 멋있어 오피 들어갔다 5등하면 5등 18대 23점 24점 바이티스가 떨어져야되는데 5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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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차인데 갑자기 퍼졌고 버스 퍼졌죠 버스 버스 퍼졌나 아닌데 차인데 퍼졌구요 산타는 뭐 18등 해야될거 같고 야 이거 진짜 업데이트 안해서 그런건가 너 이벤트 떠서 엔진 하나 샀으면 좋겠다 막내비네요 5등 하겠다 5등 찍히겠다 산타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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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8등 할거 같고 뭐 19등 안하는게 어디야 5등 찍히겠다 이거는 5등 5등 찍혔네요 오케이 아 17등 어 마지막에 하면 얜 잡았네 오 17등 했다 17등 18등이 아니라 이렇게 되면 20 22 여기 20 24 아 디아즈가 한 14등 했네 22, 24 2점, 2점 더 먹었는데 아 좀 그렇네 2점 더 먹으러 더 먹었으면 9점 차이였나? 7점 차이였지 싶은데 일단은 점수를 좁히긴 했는데 더 좁혀야 되네요 8등 하려면 생각보다 만만치가 않아 강등팀은 진짜 빠르다 1등 3등 했어 근데 규정위반 규정위반 걸려라 우리는 규정을 위반할 수가 없어요 업그레이드 아니기 때문에 5등 17등 그대로네 어 아 4개 하락했구나 하나, 둘 상관없어 아 얘네도 올라가잖아 23 아 이건 손해다 왜 니들이 떨어지니? 산타 계속 내려가네 11등까지 뭐죠? 프레데터 레이싱 그룹에 어? 산취가 산취가 18등으로 올라오고 아 5점 차 와 아쳐 여기 쩌리배틀이 여기 쩌리배틀인데 솔직히 여기까지는 어떻게 될지 모를 것 같긴 한데 5주팀 빼고는 5점 차 11라운드까지 있어가지고 이거 업데이트가 필요할 것 같긴 엔진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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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해야 될 것 같은데 다시 그 신인도로 올라갔다 능력으로 커버 치고 버텨볼까? 닉력으로 커버 한번 쳐볼까요? 8도 못할 것 같아서 이거 지금 근데 300만 쓰기가 너무 아깝 300만이 왜 이리 아깝지? 왜냐면 이거 지금 이거 찍어주고 싶거든 스태프 이거 드라이버 포커스랑 피트니스 올라가는 거 이거 500만 들여가지고 이거까지 하나 더 가능해요 돈이 지금 매라운드 100만씩 들어오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600만 더 들어오면 하나 더 될 것 같긴 한데 근데 이번에 그럼 건물을 세 채 올리는 거잖아 하나 올렸고 지금 둘 셋 하나 더 하면 네 개까지 올릴 수 있는데 이거는 필요 없어 포캐스트는 아무것도 필요 없고 레벨이 팩토리? 이건 뭐야? 아 5 윈트 터널 아 에어로 에어로 필요가 없지 레벨 4 팩토리야 로드카 팩토리? 캔 제너레이트 아 수익을 발생시키는 거구나 테마파크 아 이런 거 이런 거 찍어서 수익 수익을 내는 거구나 이게 이렇게 스폰서랑 돈이네 이게 아 이거 펜가 아 투어센터 어어